나만 웃긴 이 아기 야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 불량배 자석아 니 애들 또 두들기 팼나 네 니가 무슨 조폭이가 와 계속 아들을 때리 패고 다니너 저 조폭이가 아니라 일진인데요 이놈의 자석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그게 자랑이냐 이 불량배 자석이 저는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계속 저보고 불량배라고 놀린다 아입니까 그럼 니 이름이 불량배인데 뭐라고 불러야 하니 이 자석아 안되겠다 니네 어머니 모셔오나 저 쌩요 저는 어머니가 안계십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미안하다 쌤이 그런거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럼 안 모시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신 아버지 모셔오나 아버지는 바쁘신데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뉴욕에 빌딩 두 채 있고 호텔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시드니에도 빌딩 세 채 있고 마찬가지로 호텔 경영하십니다 야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식아 그걸 왕 인정 안하노 아버지가 억수로 큰 사업을 하시네 아버님 회사 이름이 뭐고 쌤도 아실걸요 너무 유명해서 모두의 마블요 모두의 마블요 야 구독자분 엔생인데 거짓말 진짜 생긴답니까 거짓말 진짜 생긴답니까 거짓말 원칭 사람 생길꺼야 구독 도와요